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정을 하게 되면 이빨이 빠지고 나면 그 남은 빈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간을 발치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빈 발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치아가 서로 옹기종기 모이게 되면서 일명 합죽이 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죽이 입이 들어가게 되면 턱은 저절로 나오면서 아래턱 나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발치 교정 후에 인중 길이, 팔자주름, 볼처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이유로 발치 교정을 하면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지난 시간에 분석하였던 사례자의 함몰된 입구조인데요. 오늘은 그와 대비되는 오른쪽과 같이 일명 돌출된 구강 구조에서의 교정 효과에 대해서 양쪽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왼쪽 여성의 경우에는 노란색의 아래턱 외곽선 라인이 얼굴에서 가장 전방에 위치하여 턱나옴 얼굴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른쪽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돌출립이다 보니까 하얀색의 상악골치조골 라인이 가장 얼굴에 전방에 위치하여 노란색의 하관 윤곽선 라인보다도 빨간색의 광대와 코의 외곽선보다도 반지름이 더 큰 반원 모양입니다. 즉 여기서의 이 하얀색의 반원은 입을 이빠에 벌렸을 때 아랫잇발은 위에서 보고 윗잇발은 아래쪽에서 위쪽 즉 입천장 쪽으로 보았을 때 말발굼 모양의 아치와 비슷하다고 하여 악궁 즉 입천장 쪽은 상악골의 악궁 아래턱 쪽은 하악골의 악궁 혹은 치열궁이라고 합니다.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 제2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이빨이 빠진 공간 발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이빨들이 서로 양쪽에서 모이게 됨으로써 치열궁이 하늘색 반원 모양으로 쪼그라들게 되는데 이러한 발치 교정이 얼굴형에 미치는 부분이 바로 오른쪽과 같이 반원 지름이 큰 하얀색 악궁이 왼쪽과 같이 조그마한 악궁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성분의 돌출립 교정을 위해 발치를 하게 되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치열궁이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하늘색 반원 정도로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서 입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데 이를 완전 측면에서 인중 경사 각도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비교적 큰 흰색 악궁이 발치 교정 부작용으로 이 조그마한 하늘색 악궁으로 줄어들게 되면 경사가 졌던 인중 각도가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서 정면에서 보이는 인중 길이가 길어져 보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키가 커 보이지 않지만 서게 되면 누워있으면 커 보이지 않지만 일어서게 되면 커져 보이는 같은 원리입니다. 즉 인중이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비스듬히 보였을 때는 인중 길이가 길다고 본인의 인중이 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똑같은 인중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각도가 변하면서 교정 후 인중 길이가 새삼스럽게 길어져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치 교정을 함으로써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는 의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에서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축소수술을 하는 관계로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간혹 이렇게 발치 교정을 하고 인중 길어지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인중이 길어질 줄 알았으면 절대 교정을 안 했을 거예요. 하면서 그냥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러면 교정 전 돌출립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분명 그 교정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그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게 된다면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